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맞지? 오늘 늑대의 본능에만 충실해 보자고 내가 뭘 했어? 여자는 여자로 잊어야... 이것도 아닌 것 같아. 아무도 눈에 안 들어와. 여자는 여자로 잊어야 하는데 보금함은 로봇이잖아. 뭐라고? 넌 왜 안 놀아? 그러게. 이미 내 마음속에 저장된 여자가 생겨서 저 여자들에게 마음을 주면... 뭐라고? 죄짓는 기분이라고! 죄를 지었다고? 그래, 오늘은 형을 위해서 오늘만 죄짓자. 마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, 저 여자 형 스타일 아니야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보금아! 아, 참... 보금아!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? 왜 이래요? 아, 죄송합니다. 왜 그래! 야, 내가 너무 취했나봐.